오늘 BTS의 전국 인터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냥 재미로! 아 그냥 재미로, 재미로, 재미로. 빵 터져던지. 그 날씨에 물에 들어가야 되나? 커트가 지금 없죠. 저는 어제까지만 뛰는 촬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도 계속 뛰고 있네요. 이 다음에 이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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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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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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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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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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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